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주요 선거구에 전략 공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이 반발할 경우 선거 초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안홍준 전 국회의원과 하영재 전 차관 등 경남도지사 공천 신청자 3명에 대해 비공개 면접을 받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전략 공천 여부를 결정하지만 새로운 인물의 발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 후보인 공민배, 권민호 전 시장과 공윤권 전 도의원 등 3명도 경선에 대비해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경남도지사 후보를 전략 공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창원시장의 경우 민주당은 예비 후보 3명에 대해 경선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은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시군도 민주당은 최소 2곳 이상에서 한국당은 상당수 선거구에서 전략 공천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단체장 전략 공천, 여야의 득실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지난 겨울 한파에 하동지역 녹차밭 40%가 동해를 입었습니다.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서 최고급 차인 우전의 생산량이 올해는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녹차의 시베지 하동 화계면의 한 녹차밭. 푸른 잎이 있어야 할 녹차밭이 갈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바짝 마른 녹차 잎은 손을 대면 힘없이 바스러집니다. 적고 현상. 냉해를 입은 잎과 가지가 봄비가 내린 뒤 붉게 말라 죽는 증세입니다. 올해 생긴 첨이고 막 그걸 안 한디. 이렇게 니아 내 옆에 싹 다 벌그레저리. 지난 1월과 2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지난해에는 하루밖에 없었지만 올해는 11일이나 됐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러야 할 차나무 잎이 지난 한파의 영향으로 모두 동해를 입어 이처럼 손만 대도 남김없이 부스러지고 있습니다. 하동구는 1,900여 농가 녹차 재배질 천여 헥타르를 조사한 결과 약 4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동해를 입은 차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야 하지만 그래도 15일 정도 차 생산이 늦어집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20일 고구를 전후해 생산하는 고급차인 우전 생산량이 절반 이하로 극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겨울 한파 영향으로 녹차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요즘 봄비 소식이 잦습니다. 새벽에 경남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도 비구름은 중부보다는 남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양도 제법 많겠는데요. 남해안으로 최고 60mm, 내륙으로 최고 40mm가 예상되고,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스럽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내림새로 돌아섭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18도, 내일은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안개도 무척 짙습니다. 이 안개는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3도 안팎의 높은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이보다 4도 정도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지역도 오늘 안개 주의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과 낮 기온에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 동부 해상에는 계속해서 안개가 무척 짙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제자리를 되찾으면서 화창한 봄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부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거제 능포 해역 담치류에서 조교류 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선과학원 조사 결과 거제시 능포 담치류에서 조교류 독소가 239마이크로그램 검출돼 식품 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덕동과 통영시 오비도 등에서도 조교류 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고 있다며 수확이 가능한 양식 조교류를 조기 채취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낚시객과 행락객 집결지 등에 조교류 채취 금지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 경남발전연구원장이 부산은행에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015년 9월 전직 국회의원이자 당시 경남발전연구원장이던 A씨의 딸 채용 청탁을 받고 두세 차례에 걸쳐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구속된 BNK 금융지주 박재경 사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딸의 채용을 청탁한 전 경남발전연구원장 A씨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창년군 따오기 보건센터가 따오기를 들여온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 부화 방식을 시도합니다. 따오기 보건센터는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순까지 따오기 산란기를 앞두고 앞으로 낳을 알 가운데 절반은 어미가 직접 알을 품는 자연 부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따오기 보건센터는 2008년 중국에서 따오기 2마리를 들여온 뒤 인공 부화 방식으로 개체수를 늘려 현재까지 313마리를 확보했으며 오는 5월쯤 야생 방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회원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한 이편한세상 창원 파크센트럴 민영주택에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특별공급 물량 22가구에 대한 입주 희망자 신청서를 오는 21일까지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또는 같은 업체에서 3년 이상 일한 직원으로 경남과 부산, 울산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입니다. 경남지역 시군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율이 평균 31%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시군 18곳 가운데 지금까지 김해와 거제 등 7곳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됐고, 이 지역 대상자 2,100여 명 가운데 31%인 660여 명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아멘